촬영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너무 그러지마요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보강용으로 쓰는 거니까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13강 흐름에 무관한 문장입니다 예 요거 저 카메라가 자동으로 뒤를 보는 사람 바로 얼굴을 줌업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흐름에 무관한 문장 얘기해 볼게요 흐름에 무관한 문장을 이제 어 잘했어 무관한 문장을 이제 삼천포라고도 하죠 삼천포가 어딥니까? 저기 남해에 있는 항구에요 거기가 부산 가는 길에서 쭉 꺾이거든 그래서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면 흐름에 맞지 않은 말을 하는데 쓴다라고 하는 현대 코리안 익스프레션이죠 컨템포리 코리안 익스프레션 그래서 외국인들이 공부한다니까 BTS 좋아하는 애들이 삼천포 그러면 외우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무관한 문장 다섯 글자보다 세 글자가 나니까 흐름에 맞지 않은 문장이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흐름에 맞지 않은 문장은 첫 번째로 난이도가 낮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낮다라는 거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죠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평소에 맞지 않은 문장을 맨날 얘기했으면 그렇게 되겠지 근데 보통은 쉬운 난이도라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easy한 난이도 두 번째는 이 문제의 유형이 항상 1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대 모든 수능과 6월 9월 시험에서 1번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크린 이쪽을 보면 우리 무관의 흐름에 무관한 문장 우리 수능 특강 문제 게이트웨이 있잖아 그치? 이쪽으로 돌아와봐요 여기 보면 1번부터 돼 있는 문장 주어진 문장 이만큼이랑 1번이 포함된 이만큼의 문장은 사실 정답이랑 관련이 없는 녀석이에요 1번까지 그럼 여기 왜 있냐는 거지 왜 있을까? 쟤들이 정답의 근거를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플러스 주어진 문장하고 1번 문장을 합해서 여기서 우리는 뭐를 잡아야 되냐면 키워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뭐를 잡는다고요? 키워드 13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핵심어를 잡아두셔야 된다 이거를 잡아두면 훨씬 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핵심에서 벗어난 녀석을 골라주면 정답이 보통 되더라 쉬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요? 오케이 다음 네 번째로는 뭐냐면 정답으로 예상되는 선지를 제외했을 경우에 앞뒤의 흐름이 원활해질 거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3번이 정답인 것 같잖아 그러면 2번하고 4번이 원래 한 덩어리의 글이었던 거예요 이해가요? 이쪽 스크린도 좀 보세요 이쪽에 보세요 우리가 1번까지가 정답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3번이 정답이다 예를 들어 3번이 정답으로 예시가 된다면 3번이 이 문장을 빼고 2번과 4번의 흐름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3번이 정답이라면 그러니까 3번이 원래 없었던 거야 이렇게 없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번하고 4번의 흐름이 좋아야지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5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5번이 정답인 케이스도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던 수능에서 딱 한 번 있었다는 거 그나마도 6월 모평에서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2, 3, 4번이 될 확률이 거의 100%인 거죠 그러면 3할 3푼 3리예요 야구에서 3할 타자는 정말 잘 치는 타자야 이해가? 그러니까 이 유형은 정말 쉬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알겠나? 2, 3, 4 셋 중에 하나를 고민하시면 거의 풀 수 있는 유형이다 오케이? 이걸 바탕으로 1번부터 한 번 풀어보려고 해요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잡을 건 뭐냐면 이 문제부터는 약간 논리적인 거거든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 조금 쉬운 유형이면서도 동시에 핵심적인 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구문독해보다는 문제 풀이 위주로 이번 강은 설명을 해줄 거야 알았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꼭 봐야 되는 문장들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내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기회가 있을 거고요 알겠죠? 자 1번입니다 1번은 이제 주어진 문장부터 1번까지 쭉 묶어놓고서 그 문장 안에서 핵심을 좀 잡아야 되겠죠 제가 먼저 1번까지를 표현을 할 건데 이 부분에서 핵심이 무언지를 잡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문장 주어는 영화와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portrait asb 과학자를 s 이하로 그려내는 거죠 loner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죠? 외로운 사람들 loners 외로 외로운 사람인데 in white lab coat 하얀색 실험 가운을 입고 있는 그런 외로운 사람으로 그려낸다는 거죠 어떻게? working in isolated labs 어디서? 고립되어 있는 실험실에서 혼자 일을 하면서 네 저건 영화고 저거는 만화잖아요 실제 그럴까요? in reality 동그라미 칩니다 핵심적인 중요한 단어 둘은 반대가 되는 거죠 현실에서 과학은 intensely social activity 핵심적으로 엄청나게 강렬하게 사교적인 활동입니다 most scientists work in teams 많은 사람들은 팀으로 일을 하고요 which often include both graduate and undergraduate student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들을 포함하고 있는 팀으로서 일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혼자 일하는 약간 미친 mad scientist 이런 거 있잖아 거기서 세상을 멸망시켜야지 혼자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과 과학을 이과로 해서 대학을 가면 거기서는 함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키워드가 여기 나온 거예요 거의 어떻게 나왔을까요? 키워드는 과학자 팀 이 얘기는 소셜 함께하는 거 협동에 대한 것이 바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알겠나? 여기에 대한 거로 1번까지 문장 보면 and to succeed in science 그러다 보니까 과학에서 설명 성공하려면 it helps to be a good communicator 좋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적혀있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나와있는 it은 이만큼은 가주어 그 다음에 투부 정사가 바로 진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로서 갑자기 이렇게 됐지? 진주어로 진주어 오케이 좋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맥락으로 커뮤니케이션까지도 핵심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맥락상 보면 이제 의사소통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 명이서 협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명이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난 녀석을 정답으로 고르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2번 문장부터 읽어보죠 research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have no impact until shared with the community of peers through the seminar, publication, and website 내가 동그라미 치는 단어가 핵심적인 정답의 근거 색깔을 칠할게요 노란색으로 첫 번째 보면 peers라는 단어가 나오죠 peer가 누구예요? 동료 동료들의 커뮤니티와 공유되어질 때까지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세미나나 출판이나 웹사이트들을 통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함께 한다는 거죠 이해가요? 웹사이트나 이런 걸로 함께 하는 겁니다 However, communication of science knowledge 3번 문장 과학적 지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does not automatically lead to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로 자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unless 그것이 효과적으로 공공의 정책이나 시민들의 액션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여기는 뭐가 없냐면 과학자나 팀이나 협동 같은 게 없고 커뮤니케이션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랬을 경우에 3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3번이 정답이라면 우리 제가 아까 칠판에 적은 것처럼 정답의 근거라고 생각하면 3번을 날렸을 때 2, 4번의 흔적이 좋아야 되는 거지 흐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설명을 위해서 잠깐 검정색으로 바꾸고 4번 문장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So, research paper and are not published until they are vetted by colleagues colleague에다 색깔 칠하시죠 colleague 누구세요? Hello? colleague 누구야? 동료 어디 있었지? Peers 인정해? 동료들에 의해서 vetted 심사되어질 때까지는 출칸되지 않는다 What is called the peer review process 이게 뭐냐면 peer review 동료들이 리뷰하는 프로세스라 불리워지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2, 4번의 흔적이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질문에 관한 예시들의 대부분은 describe science textbook은 예를 들어 have all been published in peer reviewed journal peer review journal에서 적혀 있는 것이다 즉, 일반 대학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과학적인 질문의 수많은 예시들은 동료들이 리뷰하는 저널에서 발견된 내용들을 출처를 갖다가 교과서로 쓰기도 한다 이런 맥락으로 되는 것이죠 왜냐면 그거는 다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학설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번의 정답은 3번으로 풀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1번 문제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2번